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자 우리 6월 3일날 치렀던 평가원 모의고사 세계사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어떻게 보셨을까요? 생각보다 세계사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시험이 아닐까? 시간이 원래는 딱딱딱딱딱딱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총평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지금 이 총평 영상을 보실 즈음이면 아마도 시험을 보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시기일 텐데 그러면 그 시험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시험 점수를 보고 나 안 해. 나 세계사 안 해. 이런 거 말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하나의 진검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총평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난이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게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랑 한국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동아시아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학생들의 피드백이랑 세계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 그 두 과목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아이들은 세계사가 조금 더 어렵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소통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수능에서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오면 이제 좀 위험하죠. 등급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능보다는 쉬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아직 공부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조금 체감상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범위는 뭐 전 범위였고요. 그리고 이게 연표에 대한 부담보다는 사료 해석이나 기본 개념을 조금 더 강조하는 모습이 보여요. 잘 보시면은 이게 작년 6월달 이후에 작년 뭐 9평이라든가 아니면은 작년도 수능 그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보면은 연표만 외워서 푸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킬러 문항으로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작년 수능에서도 해석강의 때 이런 말씀 드렸을걸요. 더 이상 연도만 딸딸딸딸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문제 풀고 이게 킬러야. 이거 몇 년이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이제 시대가 같다. 뭐가 나온다? 사료를 해석해야 됩니다. 사료를 해석해야 되고 비배배 꼬아서 내는 그런 사료 문장 해석력에 따라서 이게 어떤 조약이지 어떤 국가를 물어보는 거지 이게 어떤 사건이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해석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력 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을 활용한 어떤 역사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를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꼬아서 내면은 연표적 지식까지 넣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원래는 몇 분 컷, 몇 분 컷, 몇 분 컷으로 풀고 있던 친구들이 몇 분 컷이 아니고 이건 뭐지 하고 별표 쳐놓고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연도를 몰라서 틀렸어. 이게 아니고 나 이거 아는데? 이거 뭐지? 아 되게 헷갈리네. 이거랑 이거 둘 중에 헷갈리네. 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좀 주목할 부분은 서아시아사, 인도사, 중국사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서아시아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2020학년도였죠. 리디아 문제가 나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서아시아사는 비중이 좀 확대되고 좀 어렵게 나오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예상은 되는데 인도사가 이번에 오답일 베스트 5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것도 문장을 해석해서 사료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냐 이거 문제였는데 인도사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중국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중국사가 이제 4, 5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이거? 그거는 중국사를 볼 때 조금 이제 뭐랄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기서는 보면 좀 어렵죠.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왕조는 뭐하게? 청나라, 검탑은 사고전서 뭐 이런 거였잖아요. 당나라 왕조 골라봐라, 당삼체 뭐 이런 거였잖아. 근데 이제는 단순 사실 확인보다는 조금 이제 사료를 해석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단순 사실만 알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고득점은 어렵구나. 여러분들께 겁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부를 어떻게 하셔라? 조금 더 폭넓게 탄탄하게 배경 지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 들듯이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봐야겠죠? 베스트 5 빠밤 오답이 베스트 5예요. 첫 번째, 18번에 나왔던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게 나라 맞추기 문제는 꼬박꼬박 나와요. 제국주의 열강 물어보기 또는 이런 나라 맞추기 문제는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은 오답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물어보면서 밑에 있는 그 조약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 맞나? 헷갈린 거죠. 왜? 그 사료 자체가 낯설거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수능에서 볼 때나 시험에서 볼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료를 종종 등장을 시킵니다. 당연하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름을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게 앞뒤서 전후 맥락을 따졌을 때 이게 무슨 사건이지? 이게 무슨 조약이지를 해석할 수 있니? 못했네? 틀렸네? 그래서 정답 베스트 5 오답률 베스트 5가 요게 됐다. 해서 첫 번째가 이게 제일 많이 틀렸고요. 인도사가 나왔어요. 이 마우리아 왕조를 잘 보시면은 아마도 가장 많은 오답으로 찍었던 거는 마우리아 왕조가 아니고 쿠시안 왕조의 그 간단한 미술 양식 그거를 아마 찍었을 건데 마우리아 왕조를 물어보는 문제 자체도 사료가 어려웠습니다. 이 둘 다 지금 보면은 연표가 아니에요. 연표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연표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킬러 문학은 연도로 나온다. 그런데 사료 해석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슐레이만 1세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연도예요? 아닙니다. 사료 해석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슐레이만 1세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느냐 그렇다면 답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 슐레이만 1세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업적을 이렇게 제시문으로 제시했을 때 놓쳤던 키워드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 당나라 왕조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음... 8번 같은 경우는 베스트 5 오답률에 들어온 게 조금 뭐랄까 좀 아쉽긴 합니다. 당나라 왕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아바스 왕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바스 왕조를 물어보는데 처음에 등장했던 건 셀즈쿠 트리크였어요. 그죠? 셀티를 탁 던져놓고 이제 아바스를 물어본 건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연표가 아니고 사료 해석입니다. 전부 다 연표는 없어요. 단순 사실적으로 뭔가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그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 사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료 해석을 요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 볼 수 있고 물론 이게 6월달이기 때문에 9월 달러 가면 수준 난이도가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조금 난해한 연표 문제도 같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오답리 베스트 5에 이제 연표 문제도 올라오겠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을 볼 때는 일단 사료 해석 그래서 역사적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조금 유추하셔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명 어떤 분야에서 어떤 주제사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씩 볼게요. 문명사 에이, 1번 문제잖아요.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이집트 문명이 나와서 한 문제 나왔고요. 중국사 볼게요. 중국사는 금나라 서한 남송을 물어보는 지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쵸? 지도 문제였는데 자, 아이들한테 이제 피드백 받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풀었어요. 순간 실수해서 금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요 나라, 거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보기 선택지에 요 나라라고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선택지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맞췄는데 순간 놓친 거였지. 그래서 지도와 관련돼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당나라 왕조 아까 전에 베스트 5 오답률에 나왔었는데 당나라 왕조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신의혁명과 마쿠타도 운동이 같이 나왔어요. 중국사와 일본사가 같은 이제 문제에 섞여서 같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동아시아에 있었던 어떤 뭐 근대와 운동을 가지고 같이 묶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자, 홍모제랑 한고조 요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이것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호요용의 난과 관련된 어떤 낯선 그런 제시문을 넣어놨고 그러면서 사료 해석을 통해서 가, 나 이 황제들을 고르는 문제였고 그들의 이제 업적들 이런 거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이제 뭐 많이 틀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낯선 낯선? 낯설진 않지만 중국사에서 잘 나오지 않던 중국사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 총 네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서아시아사 가고 있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그죠? 사산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술레만 1세 이렇게 두 문제 아바스왕조까지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사산왕조 페르시아 보통 그래서 서아시아사를 그냥 크게 보면 페르시아 그쵸? 아키메스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한 문제 오수만 제국에서 한 문제 이슬람왕조에서 한 문제 하나하나하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나오니까 페르시아 그리고 이슬람 왕조들 그리고 여기 있는 오수만 제국까지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의 주제로 보시면은 대체로 여러분들께서 좀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락을 나눠서 정리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자주 나오는 출제 주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 뭐 예상했던 대로 나왔고요. 다음 인도사입니다. 인도사 같은 경우는 마우리아 왕조가 꽤나 어렵게 나왔어요.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 역사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거였고 무글제국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 무글제국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두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일본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막부타도운동은 색깔을 바꿔놨잖아요. 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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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중국사랑 같이 나왔기 때문에 주제는 써놨지만 뭐 카운트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사랑 더불어서 막부타도운동이 나왔구나. 보통 일본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다. 나라시대랑 헤이안시대를 구별할 수 있느냐. 헤이안시대 특징할 수 있어? 나라시대 특징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특징 하나. 두 번째가 에도막부랑 메이지정부를 구별할 수 있느냐. 보통은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일본사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그 시대 그 각각의 시대나 정부의 성격을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사가 아홉 문제가 나온 건데 서양사 콘스탄티누스 대쟁 나왔죠. 다음 이게 고대사에서 그리스로마 나왔고요. 펠리페이세 이제 에스파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펠리페이세를 틀린 친구의 피드백을 들어보니 굉장히 좀 헷갈렸대요. 뭐가 헷갈렸니? 라고 했을 때 일단 신성동맹이 나오면서 처음에 신성동맹? 하고 문제를 푸니까 뭔가 자꾸 안 맞는 거야. 뭐 그런 과정에서 펠리페이스에 틀린 친구도 있었고요. 자 크로멜이 나왔습니다. 전통적이고 무난하고 고전적이면 잘 나오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크로멜 다음 2월 혁명을 물어보는 문제 제국주의 영국 나라맞추기 나왔죠. 다음 아비뇽 유수라고 해서 크리스토교 세계와 관련된 문제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정답이 NEP New Economy Policy 자 신경제정책이 나왔는데 요 문제가 이제 어려웠던 문제죠. 그쵸? 그래서 러시아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어려웠다. 그리고 베를린 봉쇄와 관련된 이야기 반둥회의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AA 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 10원칙과 관련된 반둥회의까지 해서 총 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 분포도를 보면 그냥 원래 나오던 대로 잘 나와요. 뭐 크게 이런 분포에 대해서 뭐 틀어지거나 그런 거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뭐 소양사가 10문제가 됐다가 뭐 2문제가 됐다가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 문제 출제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제 난이도라든가 시간을 할애하는 그 측면에서 여기 여기 가 좀 늘어났구나. 여기 각국사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사 뭐 소아시아사 인도사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럼 앞으로 학습 전략을 어떻게 하겠느냐. 뭐 늘 말씀드리지만 1등급이 고정적으로 잘 나온다. 늘 만점이다. 늘 하나 틀릴까 말까 한다.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점수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꾸준한 점수가 나온다.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잔소리라고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조언은 아니고 잔소리죠.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다가 막히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찾아오시면 되고요. 가장 이제 조금 뭐랄까 힘들어하는 친구들.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자꾸 시험만 보면은 내가 분명히 이거 아는 것 같은데 자꾸 틀려요. 그런 친구들입니다. 2에서 3등급 보시면은 뭐 주제별 구조와 개념이나 백지 복습을 통한 뭐 확실한 개념 학습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뻔한 이야기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요겁니다. 가르쳐보세요. 가르쳐보세요. 제가 지금 연표 특강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고 나서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아이들의 유평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죠. 선생님 어떻게 하죠? 연도 어떻게 외우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복습하라고 하냐면 이거 복습하는 방법이야. 복습하는 거야. 어차피 개념도 끝나셨을 거고 연표도 빠른 친구들은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복습할 때 가르쳐보세요. 가르쳐보세요. 자 김종국이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연표 특강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종국이란 사람이 학교에서 근무할 때 학교에 1학년이 한국사였거든요. 한국사 반에 들어갈 때 1학년 1반부터 1학년 5반까지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6반부터 10반까지 또 다른 선생님 들어가셨고 그럼 1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순서대로 들어간다. 진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수업할 때 1반이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까 5반이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까 단언컨대 5반이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반 분위기나 구성원의 그런 거 제외하고 김종국이란 선생님이 수업하는 입장에서 5반 수업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왜요? 4번이나 연습을 해봤잖아. 그쵸? 근데 이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고 말로 뱉어봤잖아요. 이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가르쳐보는 거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추천했을 때 그 추천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서 효과를 가장 많이 본 것 중에 하나도 가르쳐보는 겁니다. 가르쳐보는 거 말로 뱉어봐야 돼요.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툭툭 물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왔었던 출레이닝 1세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 순서대로 다 말해봐. 업적까지 시작 딱딱딱딱딱딱딱 말로 나와야 돼.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수업을 막 해요. 그래서 나 이거 알아. 어 나 알지 개념 됐는데 연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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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들한테 자 말해봐 했을 때 여러분이 말로 할 수 있느냐 요거는 크게 다릅니다. 즉 여러분의 진짜 지식으로 여러분 걸로 만들고 싶으면 가르쳐보세요. 말로 뱉어보세요. 그래서 물론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부를 원래 혼자 하는 거니까 선생님 저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요. 혼자 하시면 됩니다. 혼자 그냥 책을 보고 보고 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책에 여러분 개념서라든가 수험서가 있으면 읽으면서 아 맞아 이건 뭐냐면 이건 이거야. 근데 그거 알아? 이거 이거라니까 아 되게 민망하구만 이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또한 되게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으시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밥 먹는 시간이 좀 아까운 친구들은 보통 그날 내가 만약에 세계사를 공부했다. 잠들기 전에 뭐예요? 그날 공부한 내용을 자기가 녹음을 합니다.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해요. 되게 부끄럽거든요. 되게 이상해요. 되게 혼자 아 나 뭐하는 거지?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괜히 그냥 의식해. 나 혼자? 막 이런 이런단 말이죠. 녹음해서 그 다음날 출근 출근이 아니죠. 학원에 가든 학교를 가든 학교 가는 그 버스 안이나 지하철이나 걸어가거나 뭐 어머니 아버지 차 안이나 듣습니다. 그러면 자기 전에 그렇게 녹음하면서 한번 정리했죠. 말로 뱉었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냥 듣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듣습니다. 되게 이상해요.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있으면 되게 이상하거든. 처음엔 이상한데 그게 습관이 되면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공부한 것을 내가 정리하면서 뱉어보죠. 다음 그 다음날 내가 뱉은 걸 가지고 듣다 보면은 내가 어제 공부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가장 좋은 거 뱉어보세요. 뱉어. 말로 뱉어보시고요. 글로 써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토해내야만 진짜 여러분께 됩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음 산등금 아래로 내려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본 개념이 탄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큰 틀부터 잡으셔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역사는 크게 보고 나서 크게 자르고 잘라내고 잘라내고 들여다본다면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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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해서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는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틀을 잡아놓은 뒤에 그러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난 아직도 몇 등급이네 난 아직도 개념이 안 끝났네 선택과목으로 세계사를 선택하셨다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능 때까지 이 과목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점수가 아래잖아요. 분발하시고 힘들어도 따라오셔야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선택과목을 바꾸지 않는 이상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른 과목과의 공부 시간 분배도 마찬가지로 세계사가 3등급 아래다. 그렇다면은 시간 분배를 더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더 집중하시고 더 투자를 하셔야 그래야 탐구과목이 안정적으로 올라가서 1, 2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배신하지 않아요. 노력 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 역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진짜 한 만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제 커리가 그래요. 개념 끝났죠. 연필특강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죠. 자, 압축강이라고 해서 문제풀이 강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까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구성이 잘 안 됐습니다. 머릿속은 있는데 교재 구성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 조율 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재와 함께 압축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좀 짧게 진짜 압축해서 정말 짧게 문제풀이 요령과 관련된 거. 왜냐면 아까 위에 말씀드렸지만 사료 해석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낯선 사료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끌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리는 강의가 되겠고요. 파이널은 이제 모의고사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구평이 있는 구평 끝나는 그 즈음에서 구평 전으로 파이널 모의고사가 준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 정말 정말 많으셨어요. 제가 뭐 어떻게 총평을 또 하다 보니까 잔소리를 이렇게 좀 많이 쫙 쏟아놨는데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모의고사다. 좌절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그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진검다리다.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세계사 학습에 대해서 혹시나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까지 하셔가지고 잘 하신 분들이야 그대로 하시되 너무 아쉽다. 그러면 가르쳐보세요. 말로 뱉어보세요. 그래야 진짜 제가 쏟아내는 모든 지식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변화가 되고 장기기억으로 들어갈 겁니다. 장담합니다.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 시험이 계기가 돼서 여러분이 세계사 1등급을 받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달리면서 긍정혐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해설강의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